이 책이 뭐길래 우리 애기가 갑자기 애하고 그랬을까? 애기 잔다 코 잔다 그지? 잘 자라 그러네 엄마가 이 책이 부릉부릉이구나 부릉부릉 이런 책이구나 갑자기 막 그러길래 이 책이 뭔 책인데 이런 내용이 들었네 애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그렇게 좋은게 어쩐지 애들이 뭐라 한다고 그랬어? 엄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 어디있어? 엄마 애들도 어린애라도 애일인데 애들도 뭐 느끼는게 있나보죠 이런 장면이 원하지 왔네 사이 털